라하베 시간표입니다. 성경의 시간표 중에 어느 시간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과 세계교회가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 세계에서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모여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토요일하고 모여서 많은데 이렇게 모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 주일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절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여기에 모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전도 성교가 끊어졌을 때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 시간표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피의 제사 드리러 나가라. 이래서 나왔습니다. 출애국의 14장 9절 11절에 보면 홍해 앞에 놓인 겁니다. 여기서 막 원망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홍해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아주 중요한 시간표 속에 두 종류 사람이 나타나갑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가장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가난한 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다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전 백성이 통곡을 했어요. 언제든지 전도와 성교를 놓고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내신 겁니다. 가난한 땅 입구에 들어가게 됐는데 정탄군 10명이 갈 수 없다는 거요. 그때 요수와 갈렙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언제든지 전도를 놓고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운동과 하나 되는 이런 운동들이 시대마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로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경쟁을 걱정합니다. 정말 전 교인이 이 전도 시간표를 놓고 원네스가 되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뭡니까? 지금국과 전 세계의 재앙이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맞다, 안 맞다, 싸우면 올바른 교회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직 복은 못 잡고 전도의 원네스가 되어야 된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보세요. 이제 나가 성전을 재건해라. 총독에게 얘기해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얘기해라. 장로에게 얘기해라. 모든 백성에게 얘기해라. 이런 중요한 시간표를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 어떤 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 지금 요약을 한 겁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시간표를 한번 보세요. 드디어 전도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메. 여러분이 이 축복을 지금 회복하는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는 전도자들만 모여라. 토요일 날에는 전도할 전도시대 움직일 렌넌트들만 모여라. 이 시대의 위기에 막을 자는 모여라. 여러분 전도를 하고 기도하는 중에 토요일에는 중요한 전도운동 여는 정말로 시대 바꾸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오늘 기생나합을 한번 보세요. 중요한 시간표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정탐꾼을 숨겼어요. 이게 그냥이 아닙니다. 중요한 시간표를 본 겁니다. 정탐꾼이 와서 오늘 요수와 2장 1절에 보니까 기생나합의 집에 유숙했다. 보세요 지금. 이 정탐꾼이 말하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 집에 왔는 거 하니까 기생 나하베 집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본 거요 보고는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이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나하베 집에 들어갔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왕이 사람을 보냈잖아요 말하자면 무시무시한 점은 경찰이나 군인들이 왔고요 지금 이게 정탐꾼이 어디 숨겼냐 2장 4절 7절 나하베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 이제 넘어서 저렇게 갔다고 지금 자기 집에 숨어있는데 이렇게 나하베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도망가 저렇게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잡으러 막 이렇게 갔겠죠 여러분 그냥 얘기를 보지 말고요 사실 이런 일이 났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나하베이 숨기고 난 뒤에 정탐꾼에게 들려준 소식입니다 자 2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틀림없이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한다고 했어요 그동안 소리를 쭉 들었죠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 중요한 걸 얘기하죠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너희가 애급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죠 지금 애급에서 나올 때와 지금 거기에 전쟁할 때 손문을 우리가 다 들었다 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듣자 11절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은다니 너희의 하나님 요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나는요 정탄군을 숨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기 지금 답 나와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자 중요한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12절 13절의 요구 조건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리고는 정탄군을 피신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탄군을 피신시키는 겁니다 이게 나갑이 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을 했잖아요 애급에서 나올 때부터 일어난 소문을 우리는 들었다 애급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다 이제 말씀을 바로 들은 거죠 지금 모든 군인들과 이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 이걸 전달해 준 겁니다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정탄군에게는 굉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걸 붙잡으러 간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시간표가 중요한 시간표냐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느 시간표 이 증거를 가지고 정인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틀린 말 듣지 마시고 전도자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아니 다락방은 아직도 그 모여가 많냐 전도합니다 한국교회 더 이상 감소, 재앙, 저주 막아야 됩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우상문화, 귀신문화, 사단의 모든 문화 막아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전도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막는다면 적그리스도요 더 이상 더 위기에 오면 안됩니다 굉장한 중요한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보세요 2장 23절 24절 보세요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누네 아들 요수하에게 나아가고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구하고 이집사절에 요수하에게 이르되 진실로 요호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걸 정탐군이 듣고 가서 요수하에게 전달한 거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증거가 돼가지고 3장 1절 13절 요단을 담대히 건너라 이렇게 된 거요 만일 라합이 이 얘기를 안 해줬더라면요 정탐군들이 갔다 와서 보니까 성이 있고 아주 강한 군인들이 있고 이기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요단을 건널 수 없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니 또 요단은 건너다 손 칩시다 근데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이 답이 사실상 기생나합에 전달한 이 증거 때문에 생긴다는 힘이요 이런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축복 누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 때문에 이 허감 세례들은 간담이 녹았다 여리고 문은 굳게 닫히다 도는 거 간단해요 자 이렇게 요소 이 시간표 두개에서 가는 갈림이 라합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지요 여러분이 한 사역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족보도 족보 나름이죠 구원 역사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라합이 구원받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 보아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베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이세를 낳습니다 이세를 낳습니다 이세를 낳습니다 이게 지금요 라합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전도자의 작은 걸음이 이런 큰 역사를 낳게 돼요 물론 인간은 아닙니다마는 마태문 1장 18절 25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후손을 통해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약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삼원을 하세요 저는요 24시 전도생각 늘 성교생각이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게 없어요 이러니까 어떤 축복이 오는 거니까 24의 기도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100년, 200년, 1000년 동안 한다고 어렵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Summit에 응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는 일은 굉장히 작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이고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로 전 세계 살리는 구원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영원이라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마다 전 세계 핵심 모일 때는 저 외국에서도 핵심 모일 때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떤 시간표냐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내다보고 들어가는 시간표다 이건 그냥 시간표가 아니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개인을 구원하는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 시간표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재앙을 막는 시간표입니다 토요일날 그냥 모이지 마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재앙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말이 됩니까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기독교인 감소한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세계보고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죽하면 교회가 동극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경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라합의 시간표를 보세요 그냥 시간표가 아닙니다 라합은 복음을 듣고 손문들은 첫 번째 기회입니다 라합의 이 시간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죠 이 라합의 시간표는 영원한 기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도만하거나 자랑할 건 아닙니다만 감사해야 되겠죠 전도자에 모이는 날이 핵심이다 엿새 동안에 전도 실천해라 주일날 교회 가시거든 모든 응답을 확인해라 여러분 내일 예배하는 시간에 모든 영육 간의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입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이 모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핵심에서 이제는 그냥이 아니고 많은 전도자의 포럼을 해라 내일 교회에 가시거든 그냥 가지 말고 제자의 포럼이 일어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러분은 내일부터 이제 여세 동안에 정인의 포럼을 이루어 나가라 토요일 날에는 전도자의 포럼으로 모여라 이걸 가지고 내일 주일날 가서는 제자의 포럼이 일어나도록 해라 여세 동안에 정인의 포럼이 일어나도록 해라 혹시 여러분 교회에 경제 문제 있거나 헌금이나 무슨 건축 문제 있습니까 여름 생에 가장 중요한 헌신을 하세요 일단 저희 부산에는 지난주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제를 그렇습니다 단 한 번 그렇게 시킨대로 했더만 아예 수축을 만들었어요 모든 성경 건축에 관한 성경 구절은 다 찾아났어요 매일 읽고 기도해라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핵심에는 그냥 오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전도자의 포럼으로 그때 기생 나합의 시간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일 그냥 교회 가면 안 돼요 제자의 포럼을 가요 여세 동안 정인의 포럼 앞으로 여러분 통해 기중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둔 라합에게 숨겨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자들을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전세계 복음이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급격히 감사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전초전을 막을 수 있도록 전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전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 pray in Jesus Christ's name Amen Amen